이건 불길한 카드라군요. 이 부분은 불길한 카드라군요. 어째서 떨려가 죽지 않는거야! 날아라, 레일리! 백가를 치를 시간이야. 걱정마. 조심히 먹으렴. 칼채해주지. 정신 덜 차. 하지 마. 추억! 피가가 복잡하는 있음이 끝날다는 것 같아요. 헉! 터덕! 델타그레시브 모드! 활성화! 더 눈치! 흡! 널 위한 거다! 아아앗! 아아앗! 할치 해주지! 날려버릴게! 놀라운 성과예요. 다이브 개시! 우리가 적선! 자, 절망에 찬 표정을 보여줘. 조용히 숙여야 될 것. 누구같아! 저기 꺼져! 병솔한 짓 하지마! 널 위한 거다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먼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. 선물입니다! 고통스러운 최후를! 추모의 종소리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주님의 가호가 있는...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병솔한 짓는지... 공통스러운 최후를! 널 위한 거다! 하아앗! 이메사! 하아앗! 한 명도 놓쳐! 하아앗! 하아앗! 함당할 수 있나 볼까? 한 번 먹어봐! 하아앗! 하아앗! 너희들도 이 아픔을 느껴야해! 하아앗! 하아앗! 널 위한 거다! 하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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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uda 으로 빛이 터지면 이제 우리를 한 DB다št 아니! 면석 금방 머. 자아악 내게 어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조심하세요 널 위 으악 갑니다 힘이 힘이 갑니다 다 끝났다! 널 위 다 고통 경호가 여러분 와선 안될 곳에 오셨군요 사비를 베푸소서 아프다고! 교훈이 필요한가? 단과! 됐어! 한 놈도 놓치지 마라! 시민들 적성 개체 소멸 다이브 멀미를 채우세요 다이브 멀미를 채우세요 죽어버려! 자 절망에 찬 표정을 보여줘 피기 정체만 물건 뱀 유닛 분 제인님의 평온을 위해 감당할 수 있나 볼까? 갑니다 교훈이 필요한 정신 덜 차려 평화가 여러분과 한 증거버려 너무 자존심 널 위한 거다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널 위한 거다 교훈이 필요한 잠시만 끝나자 같이 해주지 주인이 자비를 베푸소서 조심하세요 동작 동작 2 2 동작 2 2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지만 이곳에 명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오세요. 두 가지 사이도 확실한 것입니다. 경전을 해보자는 더욱더 유지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사이도 확실하게 된 게 더욱더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오세요. 잠시 후에 오세요. 잠시 후에 오세요. 시민이 오세요. 놀라운 성과예요